나란히 대볼께요 지금 하고 후진 나란히 대볼께요 오케이 아 스캔도 있죠 스캔 오케이 티모스 어쩔수없어 버려야될거같애 오 이게 약간 더 큰거같다 그쵸 전체적인 사이즈는 사이크로스가 더 크네 아 긴거같아 솔직히 사이크로스가 더 긴거같아 그쵸 사이크로스가 더 크고 기네 자 일단은 이거 스캔해보자 스캔 일루와 스캔 얼굴 대박 사진찍자 안되네 스캔이 렉걸렸나 얘는 오우야 무섭다 어휴 안된다 안된다 자 이거 버리고 할수고가 시모스 아 이거 버리고 가기 싫은데 다 가져가고 싶은데 아이씨 아 다 이거 가져가고 싶은데 자 아무튼 버리고 가겠습니다 그래 야 명색이 최종 보스인데 지금 현재 시모스 희생존동 괜찮잖아 물론 시모스 없이 잡았지만 자 잘못해 여러분들 저는 서브나우티카 최종 최종 몬스터 잡았습니다 레비아탕 아 정말 무서웠구요 저는 내내 정말 무서웠습니다 중간에 버그도 있었는데 좀 아쉬웠지만 오늘은 잠은것 같습니다 자 지금 2016년 1월 31일 기준으로 저는 거의 모든 컨텐츠를 다 한것 같습니다 섬도 가고 600m 밑에도 가보고 여기서 들어가서 뭐 방선 안나오게 엔진도 치료하고 여기 사이클로스도 만들고 시모스도 만들고 작업대 만들고 수준비터 뭐 600m 가게 뭐 그것도 다 만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할수있는거는 거의 다 컨텐츠를 했기 때문에 오늘 서브나우티카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중에 한 1년 뒤나 업데이트 정말 많이 됐을때 다시 할 의향은 당연히 있습니다 정말 재밌거든요 정말 재밌는 게임이었고 여러분들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같이해서 고맙구요 많은 분들이 또 이 게임을 되게 기다려주셨어요 이 게임 언제에요 이 게임 언제에요 하셨는데 저는 이 게임할때마다 되게 무서웠어요 뭐 심현본보충도 있었고 달도 되게 무서웠는데 오 오랜만에 본다 달 그죠? 처음에 점점 나아지는 모습 아 보여져서 정말 네 아 괜찮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바다가 이제 무섭지가 않네요 근데 혹시 몰라 실제로도 무서울것 같습니다 재밌게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추천과 즐겨주시기 부탁합니다 축구요미 짜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한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서브나우티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여러분들 아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재밌게 한것 같습니다 아 좋아유 감사 예 재밌었습니다 또 여태 했던거 다시 보고싶은분들은 재생목록 서브나우티카를 이용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한번쯤 부탁드리구요 기타 되는거 고맙습니다 또 레드대빌 고맙고 심어스 고맙고 기타 되는거 고맙고 고맙습니다 삐용 삐용 그냥 해줘요 냉동